동구의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습니다. 동구의회는 오는 18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12건,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7건,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건 등 모두 21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사회도시위원회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